전 들어볼까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 권지홍씨가 활동 복귀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1분가량 되는 짧은 영상에는 빨간색 옷을 입은 지드래곤이 자신의 노래 아웃트로 신곡을 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곡은 지난 2017년 발매된 앨범에 수록돼 있는데 노래 제목이 신곡인 만큼 지드래곤이 컴백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또 난 문제가 아니야 문제의 답이에요 고생 끝에 나기 등의 가사를 통해 현재 자신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며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한 달 만에 풀렸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조사 한 달 만에 풀렸습니다.